국토교통부가 14일 일기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 방침을 공개한 가운데 관내 영구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이 눈길을 끕니다. 국토부는 분당과 일산, 평촌, 중동, 산분 등 5개 일기신도시 관내 13개 단지 총 1만4천여 가구의 영구임대주택을 향후 일기신도시 정비사업 진행 시 이주민들의 임시거처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기신도시 관내 영구임대주택들은 대부분 준공된 지 40여 년이 된 노후단지인데다 해당 지역의 요충지에 자리잡고 있어 향후 활용방안이 고민되어 왔습니다. 일기신도시의 지자체들은 2027년부터 매년 2만에서 3만 가구가량이 착공에 들어가면 2주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전세가격 상승 등 인근 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해 왔습니다. 이에 국토부가 관내 영구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활용하자는 방안을 내놓은 겁니다. 다만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상복합처럼 재건축을 한다고 해도 저층부는 소형 임대주택으로 받을 가능성이 큰데 이른바 소셜믹스 논란이 생길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주 수요를 받으려면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 살던 집의 크기보다 작은 데는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일괄되게 해가지고 이걸로 대책을 해결하면 된다는 건 현실하고 안 맞아요. 정부가 추가 지원책 등을 보강하면 일기신도시는 오는 2027년 첫 착공에 들어갑니다. 일기신도시 각 지자체도 11월에 선도지구를 선정하는 등 일정이 빠듯한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가 좀 더 현실적인 추가 이주 대책안을 보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뉴스토마토 송정은입니다.